우리 세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세가족부를 맡고 있는 최수정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누굴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잠시 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오셨고요. 올해 2024년 또 첫 주에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다는 것 자체가 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지막 12월까지 순적하게 또 이끌어주시고 또 진짜 참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 사주교육은 상설반이에요. 그래서 52주 늘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이 딱 설날과 겹치지만 않으면 돌아가요. 그대로 52주 상설반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주니까 4번 교육을 받으시는데 내가 한 번 받고 격주로밖에 못 와요. 한 달에 한 번 밖에 못 와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실 수 있을 때 오셔서 4번 하시면 수료가 되어지시고 우리 예원교회 정식 등록교인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 4번 동안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강의 들어보시면서 천천히 결정하셔도 돼요. 처음 오자마자 등록하든 내밀고 협박 안 할게요. 편안하게 여러분들 말씀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 자님 올바른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말씀 나눌 건데요. 이거는 사실 제가 새가족 교육이라고 해서 가르치지만 솔직히 새가족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땅에 사는 많은 기독신자들이 이 성경구절을 알아야 되고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지 제대로 된 축복받고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기독신자들이 이 성경구절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래서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좀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자녀의 올바른 신앙 고백.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이 나시면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그냥 응답받고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고백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보면 예수님을 나는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예수님을 내가 정확히 알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그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올바른 신앙 고백. 마태복음 줄여서 마루 적습니다. 16절 16절. 이 성경구절은 여러분들이 사주교육 끝나고 나서 이제 예배 들이실 거잖아요. 지금도 예배 같이 병행해서 들이시는 분들도 계세요. 끝나면 12시에 예배 들이시는 세 가족분도 계시거든요. 그럼 정은주 단임 목사님께서 항상 딱 강단에서 목사님들 딱 서시는 단에서 말씀 선포하시기 전에 다 같이 신앙 고백합시다. 이러면 다 같이 모든 성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일제정방부수의 구호처럼 다 외쳐요. 그런데 그거는 막 그냥 우리가 그냥 단순히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성경에 굉장히 중심이 되어지는 성경구절이에요.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냥 나는 구호처럼 외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축복이 임하는 구호예요. 실제로 구원을 받고 응답받고 축복받는 그 척도가 되어지는 성경구절입니다. 마태봉원 16장 16장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성경들 보면 물론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해서 쉽게 풀어진 것도 있지만 보통은 이르되 하여느니라 이시니라 이렇게 써서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문체 자체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키는요.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오른팔 같은 수제자예요. 그 수제자가 대답하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을 한 거예요. 주는 바로 그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죽어서 저기 어디 귀퉁에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내 인생을 개입하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수제자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이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번 주에 세가족 신방 가서 좀 마음 아픈 현장이 있었어요. 그 세가족분이 잘 교회 안에 뿌리 내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잘 정착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아드님이 하나님의 교회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주 대표적인 이단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성교사 거기서 파송하는 목사가 된다고 지금 성교사로 미국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31살 된 아들인데 솔직히 여러분 31살 된 이런 자녀들 우리가 이 놈 뭐 자식이 한다고 말을 듣겠어요. 엄마 왜 이렇세요. 딱 잡잖아요 솔직히. 어릴 때나 훈육이 들어가고 잔소리가 들어가지 다 큰 자식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어릴 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어린아이니까 얼마나 궁금한 게 많겠어요. 그러니까 엉통한 질문도 했겠지.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이 놈의 자식! 그런 이상한 소리하고 불필요한 말 할 바에는 이 놈의 자식! 너 교회 오지 마! 이런 거야. 교회 오지 마! 어린아이가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못 가고 있었고 교회 안에서도 죄 학원에 이사도 하지 마! 왕따 취급을 당하다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포교를 나온 거예요. 똑똑 두드리면서 얘가 들어오라고 해서 교회에서 못 얻은 질문을 여기다 하니까 여기서 답을 해준 거예요. 물론 성경적으로 제대로 된 답은 아니겠지. 여러분 이단이 답을 줬으면 정답을 줬겠어요. 자기들이 이론에 맞는 그러나 자기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답을 줬겠죠. 이 아이에게는 어찌 됐건 자기 얘기를 들어주고 답을 준 게 좋았던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완전히 얘를 밀착해서 얘를 케어를 해줬네. 군대 갈 때도 가기 싫었던 거 부사관 신청하는 것도 모든 여정여정을 거기서 엄마가 챙겨주리지. 엄마는 사실 힘들었거든. 남편이 마이콜 중독이고 힘들어서 정신 못 차릴 때 엄마의 역할을 그 2단에서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2단이고 3단이고 4단이고 상관없어. 여기가 내 부모보다 낫고 여기가 내 인생에 답을 줬기 때문에 그 친구는요. 얼마나 내 인생을 걸어버린 거야. 지금 30대 청년이요. 그러니 그런 청년한테 야 거기 2단이니까 가지마. 엄마랑 교회 가자. 이게 먹힐까요. 나 안 먹힐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 교회가 그래서 나한테 뭔 답을 줬는데 그래서 엄마가 못해준 거 여기서 다 해줬는데 그러니까 그 어리고 민감하고 가장 그 민감할 때 이 아이는 거기서 답을 얻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교회 2단에 빠진 그 아들이 막 정신차로 이놈아 너가 지금 속고 있어 이 말보다는 솔직히 그 아이를 내쫓은 교회 목사님이 너무 미운 거예요. 아니 목사가 목사 미워하면 안 되는데 솔직히 안타까운 거예요. 그 아이가 질문했다는 건 여러분 잘 믿어보고 싶으니까 질문한 거거든요. 그럼 답을 줘야지. 학교 갔는데 아이가 질문한다는 건요. 그 개념 있는 아이들이 질문해요. 저 되게 공부 못했었거든요. 저 예수 믿고 조금 똑똑해진 케이스라서 되게 바보였어요. 저는 질문도 못했었어요. 질문은요. 그래도 뭔가 개념이 있는 아이가 그것도 응용해서 질문도 하지 아예 이해가 안 되면요.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겠어. 나는 질문도 못했거든요. 그럼 그 아이가 질문했다는 건 그래도 잘 믿어보려고 질문했지 뭐 교회 안 나가고 뭐 교회에 대적하려는 애가 질문했겠어요. 거기 답을 줘야죠. 물론 저도 많은 성도님들이 질문을 하세요. 그런데 성경은 되게 신비가 많아요.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초월하는 부분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성과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없고 어떤 때는 성도님 이거는 그냥 믿으셔야 되는 영역이에요. 이거를 성경에서 굳이 풀이가 안 된 걸 내가 막 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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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배가 산으로 가. 이상한 해석을 내가 해버릴 수 있어서 대부분은 제가 다 사주교육 때 풀어드리는데 진짜 풀지 못하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은 그냥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믿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얘기해줘야지 그 아이한테. 이거는 최대한 내가 설명을 해줄게. 그러나 더 이상 인간의 어떤 이성상식으로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영역이 또 있어. 그런데 그거는 너가 하나 주시는 믿음으로 믿어야 될 영역이야. 나는 이렇게 설명해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올바르신한 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경고절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사실 잘 모르세요. 많은 기독신자들이 이거를 잘 모르세요.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천국가. 이 정도는 아시지만 정확하게 그 예수가 무슨 상관인데 누군가가 만약에 야 왜 교회는 그렇게 예수 예수 얘기만 하냐. 지금 다 종교가 그래도 자유잖아요. 어느 한 종교만 이제는 하면 이제는 사람들이 거부감이 있어요. 자기 집에 맞는 종교가 있고 또 본인이 원하는 종교가 있는데 왜 교회는 편협되게 예수만 얘기해. 이걸 정확히 설명 안 해주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교회는 되게 편협된 거예요. 편파적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흐름하고 너무 동떨어진 단체가 돼버려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그래도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라는 정도는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냥 믿어요. 아무것도 묻지도 마. 왜 그래.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물어볼 수 있고 답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답을 못해준 교회가 문제지. 교회가 사실은 몰라서 답을 못해주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알면 답해줬겠지. 본인도 모르니까 괜히 물어보는 사람 확 잡아버리고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저희 교회에서는 그리고 저는 아는 만큼은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아는 만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교회 지금 시대는요. 우리가 자연재해도 많고 기상이변도 너무 많아요. 테러도 나고 마약도 있고 전쟁도 늘어나고 진짜 너무 큰 일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진짜 문제는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학원은 잘 가르쳐야 돼요. 병원은 잘 고쳐줘야 되고 식당은 맛있게 해줘야 돼요. 그게 본질이에요. 식당이 시스템 아무리 좋고 직원들 친절하고 이러는데 맞대가리 없으면 저는 안 가요. 욕쟁이 할머니 저기 저 외곽 갔더니 내 돈 주면서 저 욕 엄청 얻어먹었거든요. 손님들한테 막 2년 저녁 막 이래. 그때도 손님들이 다 좋아해. 너무 맛있어. 거기 막 상추 쌈도 리필로 그냥 갖다 먹고 다 토속된 장애. 너무 맛있는 거예요. 내 돈 내. 뽕짜로 먹는 것도 아닌데 욕을 먹는데 너무 좋아. 그것까지 나는 막 친근한 것 같아. 자기 가족같이 대해주시니까 아니 내 돈 내고 가서 먹는데도 욕 먹어도 좋아요. 왜 맛있거든요. 그럼 5천 원짜리 국수 먹어도요. 대전 내려갔다 오는 거예요. 몇만 원 기능껍 들어도. 왜 그럼 거기는 그 본질을 지키고 있거든요. 교회의 본질인 여러분 착하게 살아. 술 담배 하지마. 막 너 똑바로 선하게 살아. 그렇지. 그거를 가르쳐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술 먹고 막란이로 살라는 거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올바르게 살아. 똑바로 살아. 너 어려운 친구 도와줘. 이거는 학교에서도 가르쳐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그거 정도는 양심상 그 정도는 알아. 세상 부신자들은 더 착하게 살아. 솔직히 저보다 착한 예수 안 믿는 친구들 많아요. 저 학교 때 친구들 보면 예수만 안 믿지 저보다 나아요. 진짜 이 시간도요. 근무해요. 주일에 나가서 일해요. 그리고 진짜 엄마로서 아내 딸로서 몇 인 영역할을 하고 진짜 착한 친구들 많아요. 그러면 착하게 사는 거는 불신자도 더 착한데 그럼 교회에서는 착하게 사는 거를 가르치는 게 본질이냐. 아니죠. 착하게 사는 것도 맞아요. 그게 막나니 사는 말 아니지만 교회의 본질은요. 세상에서도 다 알 수 있는 거 오히려 저는 천주교인들 불자들 불교 다니신 분들 굉장히 인품 좋아요. 삶도 좋아요. 베푸는 거 선행 너무 잘해요. 얼굴도 되게 웃어요. 우리나라 막 싸락배기 같지. 그렇게 따지면 솔직히 다른 종교인들이 훨씬 낫다니까요. 그럼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잘하는 걸 교회에서 가르쳐보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교회의 본질은 세상에 답을 줄 수 없는 부분 세상에 절대 알 수도 없고 답을 줄 수 없는 영적인 부분에 답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파출소 열 개 세우는 것보다 나는 한 개의 예배당 교회를 세우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뭐면 나쁜 사람들 막 잡아다가 뭐 이렇게 교화시키고 파출소에다가 잡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최는 나쁜 사람들 만들기 전에 교회가 교회로서 제대로 교화를 하고 제대로 써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지면 교회가 그만큼 더 영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또 오늘날은 거꾸로 해요. 파출소 열 개 세우는 게 훨씬 나아.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걸 저도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실 때 솔직히 굉장히 많이 갈등을 하실 거예요. 교회가 없어서 여기 오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문 열면 코앞에 밥에 다 십자가 얼마나 그게 많이 보여요. 네온사이니. 십자가 탑 종탑 많이 보이시잖아요. 솔직히 교회가 없어서 여기 오신 것도 아닐 거고 시간이 남아 돌아서 여기 오신 것도 분명히 아니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예원교회를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셔서 왔다. 이건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예원교회를 만나고 저와 이렇게 만남을 주신 건 우연은 아니라는 생각 분명히 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 속에 여러분들이 걸음으로 인도해주셨고 내 인생에 정말 답을 얻으라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한번 축복받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저는 이 만남을 주셨다고 분명히 믿어요. 이거는 최수정 목사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되게 무능하고 좀 진짜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뿐이지 그러나 제 입을 통해서 제가 만난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께 말씀드릴 의문은 있어요. 목사가 그 말 안 하면 저 하나님께 혼나거든요. 의사가 고칠 수 있는 약을 갖고선 죽어가는 환자에게 그 약을 안 내주면 그건 직무유기예요. 그 의사는 진짜 악덕 의사예요. 약을 먹든 안 먹든 이런 약이 개발됐어요. 이걸 먹으면 당신의 병 고칠 수 있어요. 그거 의사가 얘기해줘야지. 의사가 몰라서 못 준 건 어쩔 수 없지만 알고도 안 주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중요한 신앙 고백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 원래 인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원래 인간이란 거는 우리가 인간은 모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나를 만들었을 때 원래 사람을 창조했을 때 원래 인간은 어떤 상태였을까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 솔직히 우리는 지금 이렇게 못 살고 있거든요. 지금은 생, 노, 병 사이에 다 노출돼서 우리의 가정도 무너진 분들도 많고 건강 무너진 분들도 많고 제가 정말 그 새가족 가정 보면서 진짜 기도가 되더라고요. 본인도 뇌술술 두 번 하고 우울증, 공황증, 불면증에 자살중동에 진짜 한강으로 빠뜨리고 싶으면 보면 우울증 자살자들 이럴 때 전화하세요. 상담 전화에다 세 번이나 전화했어. 본인이 살고 싶어서 너무 힘드니까 자녀는 ADHD 경계에다가 남편은 알코올 중독에다가 집 다 말아먹었지 강경하러 갔지 모든 28년 돈 벌었던 거 다 진짜 와 진짜 이렇게 종합적으로 어려움이 너무 많이 온 가정인데 지금은 이제 정말 새롭게 예수 안에서 출발을 하셨어요. 그래서 표정이 밝으시고 지금 지속적으로 예배 오면서 본인이 힘을 얻고 다시 살아갈 그 힘을 얻으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건 우리 원래의 모습은 사실은 그렇게 실패하고 무너지고 망가지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는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돼요. 이거는 유치원 애기도 알아. 나무는 땅 속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 새는 새장에 갇히기보다는 마음껏 공정을 알 때 행복해요. 여러분 새의 특징은 뭐죠? 날개가 있어요. 나무는 뿌리가 있어요. 물고기는 뭐가 있죠? 지느러미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특징대로 맞게 물고기는 물 나무는 땅 속에 새는 하늘에 사람에게는 특별하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물고기에게 지느러미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영혼을 줬어요. 우리는 동물하고 달라요. 동물은 죽으면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이렇게 쭉 되잖아. 사람은 죽는다고 해서 육신적인 호흡은 끊어져요. 한 줌의 흙으로 가요. 저도 아버지 장례 때 보니까 허망하더라고요. 진짜 한 줌의 제가 이렇다는 걸 그때 처음 진짜 봤어요. 아버지 굉장히 암으로 가셨을 때 진짜 마른 사람은요. 여보 화장도 금방 끝나요. 금방 화장도 해서 금방 끝나요. 이렇게 살집에 있는 분들이 태울 때 시간 걸리지 아버지는 거의 뼈밖에 없었더니 금방 타고 딱 이거 고관절 수술한 거 철심 두 개 딱 나오대요. 그러다가 와 이게 인생이구나. 그때 제가 눈이 좀 열린 것 같아요. 이게 인생이구나. 우리는 진짜 아둥바둥 미친 듯이 이거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살아가지만 결국 한 줌의 재로 간다는 게 이거구나. 뭘 위해서 하는 거야 우리는. 이런 생각이 솔직히 저는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한 줌의 흙으로 가더라도 육신은 태워져서 한 줌의 재가 돼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똑똑한 개리도요. 그 개가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영혼이 있고 생각과 마음이 있지는 않아요. 동물은 육신의 호흡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건 보면 여러분들이 영혼을 갖고 있는 영적 존재라는 뜻이에요. 영적 존재. 영적 존재는요. 돈이 많으면 물론 편리해요. 저도 돈 없는 것보다 있으면 되게 좋아요. 돈 좋아하는 목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몸이 너무 피곤해도 마음의 기쁨을 회복이 빨라. 여기서 내가 로또북크에 당첨됐어. 그런데 내가 지금 5일째 잠을 못 잤어. 그게 문제예요. 난 열을 못 자도 상관없어. 로또 당첨됐는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아주 기쁜 일이 있으면 이 몸의 스트레스나 상황을 이길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거든요. 그런데 내가 20시간 좋은 럭셔리한 침대에서 자도요. 스트레스 받으면요. 20시간 자도 찌부덩해요. 이게 마음과 생각이 회복이 안 된 거거든요. 스트레스가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 다른 영적 존재예요. 오늘 제가 이 안에도 밑에도 넣어드렸지만 그 성격 고절 밑에요. 랄프 바톤이라는 미국의 만화가인데요.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솔직한 고백을 했어요. 친구도 많았고 성공도 했고 어려움도 별로 없었대요. 참나 이거 지금 자랑하는 거야 이분은. 결혼도 여러 번 했고 이 집 저집 옮겨다니면서 살아봤고 그러니까 집도 여러 개야 지금 보니까 여러 나라 여행해 봤어요. 그래서 나 너무 행복했어 이럴 줄 알았더니 단 하루도 마음의 피로가 사라진 날이 없었대요. 하루 24일간을 메꾸는 것도 진력이 났대요. 우리는 보기에 겨웠구만 보기에 겨웠구만 우리는 이 얘기를 할 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니 남이 못 가진 돈과 권력 명예 다 가졌어. 맨날 하는 게 놀고 여행 다닐 것밖에 없는데 왜 본인은 마음의 피로가 안 가졌다고 그럴까요. 영적 존재예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행복해요. 돈이 있으면 사실은 웬만한 거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돈으로. 그런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면 인간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신학자 파스칼이 뭐라고 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공허 공백을 만들어왔대요. 구멍이 하나씩 이렇게 있어. 상처가 있어요. 여기다 돈 때려 넣고 건강 때려 넣고 명예과학 이런 좋은 거 다 때려 넣으면 사실은 이거는 좋죠. 이거에서 사실은 달려왔으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였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가져본 사람이 너무 행복해 이래야 되는데 정작 본인은 행복하지 않대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돈이나 명예권력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필요해요. 우리 살아가는 데 정말 필요한 거지만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의리아리한 집에 살아도 여러분들이 지금 내 마음이 공황장애가 오고 불안증이 오면 솔직히 그 럭셔리한 집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내 마음이 그거는 공간을 옮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자체를 내가 안고 다니기 때문에 장소를 옮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물고기가 아무리 행복해 유기농 먹여줘도 그 물고기 안 행복해. 물떨어 물고기는 빨리 물속으로 넣어줘야 돼요. 뿌리 뽑힌 나무 막 햇빛 더 세져도 그 나무는 하나도 안 행복해. 더 빨리 썩어. 빨리 그 나무는 땅 속에 뿌리를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흙으로 덮고 물도 주고 양분도 줘야 되듯이 우선순위라는 게 있거든요. 라이프바투는 많은 걸 다 가졌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 마음의 구멍이요. 돈으로도 여행으로도 친구로도 여러분의 결혼으로도 사실은 이 구멍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A라는 문제가 해결되면 좀 행복해지겠지. 그 문제를 해결하면 어떠셨어요? 행복하셨어요? 당분간 행복하지. 금방 행복하게 됐으니까. 그러나 좀 있으면 B라는 문제가 또 기다려요. 그 B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생각 못한 또 C라는 문제가 또 터져요. 늘 산넘아 산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오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물 떠난 물고기처럼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는 참 행복이 없고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와야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퐁당 들어올 때 참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비결 말씀드릴게요. 강요하지는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도 나는 저 목사가 떠드는 거 싫어. 나는 그렇게 안 와. 난 내 주먹을 믿어. 아직은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인간 창조자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신분과 놀라운 걸세를 줬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에요. 지금 뭐 AI가 판을 치고 이렇게 해도 결국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을 세우셔서 모든 걸 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걸 어찌됐든 인간에게 위임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인간은 뭐니뭐니 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데이트하고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첫사람 아담 하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약속을 하나 하셔요. 선악가 아까 제가 하나님의 교회 얘기하면서 그 친구도 이런 거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목사님께 아니 하나님이 왜 에덴 농산에 선악가를 만들어놓고 그거 아담과 하와가 따먹으니까 왜 내쫓아요? 하나님은 그거 따먹을 줄 몰랐을까요? 아니 애초 만들지를 말던가 따먹으니까 또 내쫓고 하나님 나빠 나는 사실 그 질문했거든요. 저는 중학교 때 그 질문했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그거 따먹을 거 모르고 누가 골탕 먹여 왜 만들어놓고 따먹으니까 막 내쫓고 뭐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막 죄에 빠지게 만들고 창조자 하나님이 그런 것도 미쳐 예측 못해? 그랬어요. 근데 이걸 저도 사실 물어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한테 에휴 뭐 애가 이렇게 질문이 그냥 믿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도 몰랐어. 지금 보니까 그분은 모르니까 당황스러우니까 그냥 믿어. 이런 거예요. 그럼 어디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여러분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 같은 억울함은 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이 선악가 먹으라고 만들어놓은 과실은 아니에요. 이미 에덴 농산의 99.999999 모든 과실들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따먹고 네가 다 누리고 네가 다 그래서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하나님이 지혜도 주셨고 모든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걸 위임하셨거든요. 근데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 이 열매 과실 암물 이걸 그냥 따먹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따먹으면 따먹으면 되지. 이거는 과실용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여러분 이런 성경이 있었겠어요. 에덴 농산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선악과는 시청각자로예요. 야 저거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해. 그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기억장치를 줬어요. 기억장치로. 그리고 사탄이라는 악한 실체가 있으니까 조심해. 안전장치로. 야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만물의 용장이라도 인간은 어디까지나 피조물이야.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돼. 경계선이야.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니까 절대 인간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수는 없는 거구나. 오 이거 보면서 기억해야지. 아 사탄이라는 악한 실체가 있구나. 우리를 저주하고 망하게 만드는 이 사탄 실체가 있으니까 오 이거 보면서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를 기억해야지. 기억장치는 보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행복해. 이거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기억장치를 줬거든요. 따먹는 용이 아니라 이 세 가지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니 신호등을 왜 만들어놓고 이렇게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 그리고 빨간불에 훅 건졌어. 그럼 여러분 누가 잘못한 거예요? 빨간불에 걷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관은 신호등과 같아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한 장치일 뿐이지 우리를 번거롭게 하려고 죄죄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빨간불일 때 건너라고 신호등 만들어놓지 않잖아요. 원래 팔라불일 때 건너 근데 빨간불에 건너서 사고 나면 여러분 아시죠? 횡단보도 무단횡단보도 해다가 사고 나서 죽으면 정말 아무 보상 못 받고 벌금 내는 거 아시죠? 다치는 것도 죽는 것도 억울한데 그건 보상도 없잖아요. 그럼 선악과도 마찬가지예요. 만들어 놓은 게 잘못이 아니라 그걸 따먹은 사람이 잘못했지 신호등도 만든 게 잘못한 게 아니라 빨간불일 때 건넌 사람이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법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선악과도 일종의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거는 지키라고 주신 거지 따먹으라고 준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따먹으면 정력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속여요. 야 너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너 하나님처럼 어? 하나님처럼 돼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대 이미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줬는데 이제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어간 거지 그래서 신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썩 들어온 거야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나님 모든 축복을 다 줬는데도 늘 부족한 것 같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의 욕에 빠져서 선악과 따먹게 되거든요. 이 선악과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겠지만 왜 따먹도록 놔뒀을까 그것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여러분 자유의지 이건 좀 신학적인 용어예요. 자유의지 자유의지 여러분들 로봇 아니시죠? 삐리끼리 오전 10시까지 예원교회 새가족실로 너희들은 와라 딱 입력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삐리끼리끼리 안 왔어요. 솔직히 갈등도 하셨을 거야. 자유의지 라는 게 있거든.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내가 결정할 수 있어.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이쪽 마음에서는 야 날도 쉽고 야 무슨 연초부터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녔다고 야 내가 야 나 진도 잡아서 내가 나 4번만 내가 가준다 야 이러고 정말 진짜 그러고 왔을 거야. 저부터 여기 한 50%는 그래 50%는 웃는 분들은 다 저도 그랬으니까 정상이에요. 뭐가 깊어서 달려오셔요. 솔직히 뭐 일타 강사예요. 뭐 여기 오면 돈을 줘요. 뭐가 깊어서 오시고 왔어요. 날에도 오신 여러분들이 신기하다니까요. 잘 오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갈까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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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려 왔건 뭐 막 협박당해 왔건 내 발로 왔건 어찌 됐건 여러분들이 의지를 갖고 왔어요. 선악과도 마찬가지예요.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거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중에는 예수님이라는 거기서부터 회복할 수 있는 장치까지 하나님 나중에는 다 주셔야 돼요. 독을 마셨으면 해독할 수 있는 거를 이미 다 주셨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 로봇처럼 만들어 놓고 삐리빌리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렇게 세팅해 놓지는 않아요. 그건 사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지. 그럼 하나님은 입력해놓고 입력한 대로 움직이는 게 어떻게 순종이에요. 여러분은 억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지정 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자유지.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를 여러분들이 봤어요. 따먹어봤어요. 에덴 동산을 놀러 가봤어요. 저는 에덴 동산을 가본 적도 없고 선악과 보지도 못했어요. 그럼 아담 죄송해요. 지들이 지은 죄를 왜 우리한테까지 덤틱을 써서 우리를 왜 죄인 취급을 하냐 이거죠. 그래서 어느 분들이 그래요. 아니 뭐 기독교인들은 내가 죄인가 많아서 죄인 아니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너무 자기 비하로 죄인주의를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오케이. 그것도 저는 이해합니다. 자 중요한 거 대표성 원리에요. 저는 아담 본 적 없어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선악과 구경에 본 적 없어요. 저 이거 직접 따먹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억울함을 당해야 되냐고요. 왜 우리가 같이 죄인이라는 말을 듣냐고요. 대표성 원리. 김연아 선수가 캐나다 올림픽에서 딱 금메달 땄더니 김연아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의 승리에요. 대표 선수에요. 모든 인류의 첫 시조가 아담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악과를 직접 따먹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모든 인류의 첫 시조가 아담.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 선악과 따먹지 마 약속한 것 같지만 이거는 전 인류를 대표해서 아담이 대표성으로 약속을 했어요. 아담의 범죄는 전 인류의 범죄에요. 저는 체수성 먹었어요. 체수. 아버지가 체수고 할아버지가 체수고 그 입이 다 체수에요. 그러니까 제가 체수가 된 것처럼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원죄를 내가 직접 지은 죄는 아니지만 갖고 태어나요. 내가 황인종 싫어요. 나 오영 싫어요. 나 한국인 안 할 거예요. 나 체수 집안 아니에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태어나고 봤더니 체수 집안의 오영이네. 태어났더니 저 남자하고 싶어. 제가 그렇다고 다음 주에 남자로 나타날 수는 없잖아요. 이건 제 선택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내가 남자 아니 저 여자 아니에요. 내가 부인할 수 있는 건이 아니에요. 저는 한국인이 아니에요. 나 황인종 아니에요. 이건 내가 부인할 거하고는 아니에요. 그 영역이 달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들 이런 원죄문제를 그대로 갖고 태어나는 거는 여러분들이 부인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부분은 아니에요. 내가 오영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오영이 사라지지는 않잖아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나와 상관없이 부인하고 인정하고 상관없이 그대로 나에게 전달되어진 부분이에요. 작사 선악과 범죄 말씀드렸고 여러분 사탄마귀 교회에서 좋은 얘기하지 왜 사탄마귀 얘기할까 사탄마귀는요 원래부터 사탄이 사탄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 중에서도 장 계급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에 하늘로부터 전쟁이 일어났다고 계시록에 적혀있거든요. 그래서 천사는 사탄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타락한 천사장 천사장인데 타락했어. 그래서 타락한 천사장이 우리가 사탄이 됐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나중에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번에 자글서 한번 보시면 우리 인생의 세 가지 근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근본 문제가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고 죄라는 문제 세 번째 사탄 사탄에게 장악된 문제 이거 여러분도 오늘 꼭 기억하셔요. 근본 건 아주 근본적인 문제예요. 눈에 보이는 여러 문제들 다 많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원 뿌리 같은 문제 그래서 요거를 먼저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빙산의 일각처럼 요기 요기 타이타닉골을 무너뜨린 이 빙산 10분의 1 밑에 10분의 9가 숨겨져 있어요. 요거 암만 쳐내도 요거 쳐내면 10분의 9가 또 일부가 쑥두쑥 올라와 그래서 중요한 건 원인을 제거해야지 원인 원인을 제거해야지 잡초해도 뿌리를 제거해야지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요 경제가 안 풀려요. 건강이 회복 안 돼요. 자식 놈이 안 풀려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마음도 아프고 제가 정신도 병들어서 다양하게 오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문제예요. 죄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어요. 사탄이라는 이 나쁜 놈 내 인생을 도둑처럼 담넘어 들어와서 내 인생을 다 도둑질하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아 이런 근본 문제라는 게 있었어. 이것만 알아도 제가 볼 때는 엄청난 걸 알고 가신 거예요. 진짜 여러분 주위에 교회 다니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야 너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 너 예수가 그랬을라는 말이 무슨 말인 것 같냐. 한번 물어보세요. 의외로 10년 20년 나눠도 이걸 놓치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가서 교회에서 봉사하기 바쁘고 착한 일하는 바쁘고 헌금하기 바쁘고 그거 할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그걸 먼저 하길 원치 않으세요. 아니 교회 와서 정확한 복음 듣고 내가 먼저 해보게 된 다음에 나중에 뭐 할 수 있을 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봉사를 가르치고 헌신을 가르치고 헌금 가르치면 돈 얻은 사람 교회에 어떻게 와요. 부담스러워서 못 온다니까요. 저는 그거는 다 두 번째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런 거 영적인 거 아셔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힘 얻어버리시면 돼요. 하나님 거지 아니세요. 당장 내 몇 푼이 필요해서 기부적선에 필요한 하나님 아니세요. 아직 하나님이 너무너무 정말 정말 우리 세수 여러분들을 바라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예옥이 와서는 한 주간 받았던 스트레스 말씀 받으면서 확 풀고 가셔. 그리고 힘 딱 재충전해서 가셔. 한 주간 또 신나게 살려오셔. 그럼 또 힘 빠져서 올 때 듣고 지쳐오시면 또 말씀드리면 힘 빡 얻어서 가셔. 그럼 하나님은 그것밖에 원하시는 거 없어요. 솔직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자가 되기를 원하시지 오자마자 막 혼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자꾸 한계가 오고 실컷 봉사하다가 나중에는 나자뻘어져서 교회 떠나버리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혼신 봉사 하지 말라는 거 아니라 양말 위에 구두 신어야지 구두 위에다 양말 신지 말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들 먼저 자신만 생각하셔요. 내가 살 길만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는요. 인간이 죽었다 깨도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덫에 걸린 짐승 피를 철철철철 흘려. 그럼 이 짐승이 너무 착하네. 너무 아름답네. 이 짐승이 너무 열심히 살아왔네. 그거랑 덫에 걸린 거랑 상관 이슈 없이요.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랑 상관이 이슈 없이요. 아니 그 사슴이 지금 착한 거랑 아름다운 거랑 덫에 걸려서 피를 철철철 흘리는 거랑 착함이 그 덫에서 못 빠져나와. 그 아름다움이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못 돼. 그쵸?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보통 우리는 착하게 살면 어디 좋은 데 가겠지. 죄 안 짓고 열심히 돈 벌고 법 없이 살면 그래도 어디 극락이든 천당이든 뭐가 있으면 가겠지. 내가 열심히 나름대로 살면 좋은 날이 오겠지. 근데 아니에요. 덫에 걸린 짐승이 피 흘려 죽으면서 그 착함과 아름다움이 그 덫에서 빠져나온 거랑 상관없어. 얘가 못된 짐승이어도 누군가 와서 구출을 해줘야 돼. 아름다운 짐승이어도 누가 와서 구출을 해줘야 돼. 마찬가지예요. 이거는요. 여러분의 착함과 열심과 노력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예수님만이 해결해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걸 어떻게 만나더라도 도와주면 되는 거고 죄라는 거는 깨끗이 씻어버리면 될 거고 사탄박이 나쁜 놈이거든. 그럼 이거를 무찌릴 수 있는 더 센 분이 나타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 상태만 쭉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귀 자식으로 살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자식 이뻐죠? 마귀 자식이라면 마귀가 우리 이뻐할까요? 아니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킵니다. 우상 문제 마귀에게 눌리게 만들어요. 하나님 떠나서 거짓신을 섬기게 만들어요. 정신문제 평안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육신문제는 뭐죠? 끊임없이 우한 제한 질병 문제 오고 경제 무너지고 가정 무너지고 끊임없이 사건 사고에 계속해서 저주가 오는 겁니다. 내세 문제 반드시 인간은 죽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옥과 천국 반드시 내세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후대문제 대물림 가문의 영적문제가 그대로 후대에게 내려오는 걸 대물림이라고 그래요. 참 안타까워요. 중독과정 이용과정 자살과정 단명하는 가정 폭력가정 여러가지 가정들이 있어요. 아무리 상담신의가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이런 계속해서 문제들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맞지만 사실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자고 지금 예수를 믿기에는 좀 아깝지 않으세요? 내가 내 스케줄 좀 노리고 싶고 내 할 일이 많은데 죽어서 천국 갈 거면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뭘 당장 지금부터 이른 아침부터 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지금 죽어서 천국 여기서 너무 지옥처럼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면 낯설까봐 하늘께서 여기 사는 동안 천국을 누리게 하셔요. 난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옛날 직장 생활도 하고 막 읽고 신학하기 전에 저는 교회에서 말씀드릴 때는 좋은데 교회 문 나가는 순간부터 말씀도 다 날라가 그리고 내일 회사에 대한 스트레스 막 미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게요. 저는 발 디딛고 나가는 순간 저는 그냥 불신자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저녁 되면 어? 내일이야? 내일 교회 가야 돼? 막 이러면서 엉거주침 아침에 막 이러고 나가고 그러니까 삶하고 신앙은 따라오지 완전히 이분화되어 있었어요. 학교 하나님이 교회당에 계시지 내 회사에 있어요. 맨날 직장 가면 변기 뚜껑 닫고 들어가서 맨날 막 상사 욕하면서 삶이랑 신앙이 완전히 이분화되어 있더라고 제가 그런데 하나님 사실 저는 그렇게 사실상으로 믿어지지도 않았었고 축복도 못 받은 것 같고 여러분 예수 믿는 축복은요 마귀 자식 우상숭배 정신 육신 내세 후대 문제 지금 와있는 내 문제 속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더라고요. 월화수에도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목꿈토에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내 문제 따로 하나님 따로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교회당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하나하나 제가 체험을 하면서 소름이 싹 끼치는 거예요. 오 이거 장난 아니네. 하나님 진짜 있나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나봐. 이게 체험이 되니까 이 연사가 이렇게 힘차게 외친다고요. 저는 진짜 이렇게 외칠 존재도 못 돼요. 이것도 못했고 발표도 못했고 맨날 쭈비쭈비 공부도 정말 공부도 못하고 이해력도 떨어지고 아주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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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딱 자신감이 생기니까 뇌가 회전이 돼요. 공부머리도 생기더라고요. 뭘 하고자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겼었어요. 저는 완전 루저 마인드였어요. 일일이 말씀도 못 드려요. 얼마나 제가 바보 같다는지 몰라. 사람들이 설마 목사님이 그랬겠어요. 떡순이처럼 생겼고 많이 했는데 무슨 떡순이에요. 진짜 바보과예요. 바보과 너무 창피하죠. 저보다 여러분 낫잖아요. 가로세로 금색은색 구분 못하고 6학년 때까지 저는 그랬거든요. 아 진짜 저는 인생이 완전 뒤집어졌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그런데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내 삶도 내가 보장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죽어서 그때까지 그거 생각할 일이 어딨어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이 불신자 여섯가 저주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 보면요. 나름대로 종교를 뭔가 믿어. 뭔가 막 일단 뭐라도 하나 믿고 하면 좀 의지가 되거든 순간 뭔가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같고 뭔가 될 것 같고 선행 착함 아까 제가 했잖아요. 아니 너 착한데 감기 왜 걸렸어. 여러분 착함과 감기가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너 되게 착하잖아. 너 열심히 살 때 너 공부 되게 잘하잖아. 그런데 왜 코로나 걸렸어. 그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감기 걸린 거랑 착함과 공부 잘하는 거는 감기랑 상관이 없어. 공부 잘해도 걸리고 공부 못해도 걸려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난 이 근본적인 문제는요. 내 착함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영역이 다른 겁니다. 철학 인간의 전통과 경험이 축돼서 철학을 만들었지만 세상 학문은 인생이 어디서 와서 뭘 하다 어디로 가지 거기에 대한 답을 지금도 철학자들은 선명하게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노력과 열심과 물질은 다 좋은 거지만 그것 자체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뒷장 볼게요.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소 이거 이제 오늘 진짜 중요한 본론 말씀드릴게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소는 직분이에요. 채수정 목사 채수정 이름 목사 직분 처럼 예수라는 분이 그리소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채수정이라는 사람이 목사라는 일을 하듯이 이름과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분이 그리소라는 일을 하러 왔어요. 그 그리소라는 뜻은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직분을 그리소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제가 막 돈 걷거나 여러분 지금부터 돌을 싸세요. 지금부터 선행을 싸우세요. 그런 거 일도 얘기 안 할게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거를 우리는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소로 오셔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해결하신 것을 오늘 믿어버리면 끝납니다. 너무 심플해요. 신화생활은 그래서 하나님 떠난 거는 만나게 해주면 돼. 죄는 씻어주면 돼. 사탄은 물리쳐버리면 돼. 그래서 이 직분을 그리소 엄청난 직분이에요. 하나님은 참 선제자라는 직분을 통해서 떠난 걸 만나게 해주러 오셨고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싹 씻어버리셨어요. 만앙의 왕으로 오셔서 가짜 왕로 타는 사탄 이겨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 바로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으로 믿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만 모서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거는 몇십 년 단어도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분보다 오늘 하루로 와도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구원 얻고 가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못 오실 분도 물론 있겠죠. 나 오늘 오고 다시 안 올 거야. 이런 분도 솔직히 저는 되게 슬프지만 그런 분들이 당연히 있겠죠.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구원은 받고 가세요. 구원은 받으세요. 그래도 예원교회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 복음을 못 받아?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나는 억울할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몰라서 모르면 모를까 이렇게 듣고도 이 혜택을 못 받는다면 나는 너무너무 정말 제가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는 믿지 마시고 이 시간에 여러분 영접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확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문제 이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인 걸 믿어요. 내 문제가 내가 무능해서 내가 열심히 안 살아서 부부관계가 안 좋아서 집안이 어렵고 백이 없어서 아니구나 내 문제는 물 떠난 물고기 신세였구나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내 인생에 사탄마귀 강도 같은 이 도둑놈이 내 인생을 개입해서 여태까지 갈려먹고 있었구나 내가 이거 몰랐구나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그러면 잡초의 지금 이 뿌리를 우리가 쳐내는 시간이에요. 근본 자체를 해결해요. 그럼 위로부터 자라난 문제들은 이제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결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 먼저 우리 해결하자고요. 영접기도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눈을 감고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잘 따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저는 이런 거를 아무도 저에게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솔직히 뭔가 나보고 늘 착한 일 해 봉사 많이 해 주일학교 교사도 오래 해 뭔가 늘 내 행위에만 교회에서 받기를 원했지 저한테 이렇게 심플하게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 이제 하나님 자녀 되셨어요. 마무리하는 이야기나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예 나는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난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 하면 신내림 받은 강신무 신내림 받은 무당을 한번 찾아가보셔요. 그러면요 정말 예수 영접한 사람은요 무당이요 아유 머리 아파 저리 가 이래요 이렇게 올 사람이 아닌데 왔구만 십자가가 보이는구만 막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어요. 근데 막 내 점깨를 막 솔솔솔솔 뿜는다 그러면 이제 요거 영접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제대로 예수 영접하고 가면 4주 8자 운명 연일 월시 4주 이제 나랑 상관없습니다. 8자 운명 나랑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제는 평탄하게 형통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기도 나누기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그리스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신 참 왕이십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